이번 추천 종목은 대박주식 시리즈 175탄 인데요. 175탄 인데, 제가 175탄을 추천을 하면서 추천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짜리가 지금 뭐 한 4개 5개 정도 되죠. 거기에서 1억짜리는 3개인가 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억짜리가 또 하나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구요. 1000% 짜리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74탄 인데 최하 수익률이 다 1000% 에요. 다 1000% 인데 어떤 종목은 추천 금액이 천만원 이고 어떤 종목은 왜 1000% 밖에 안되는데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느냐.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무료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없구요. 대박주식 시리즈 1000% 이상 터지는 종목 중에 무료 추천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액자상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액자상가들은 정말 전재산을 올인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자상가들 수십억씩 이렇게 배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그만한 가치를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제가 이 한 종목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능력이 없는 분들, 자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수는 없구요. 이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업가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종목 똑같이 1000%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이런 기업들만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 수익이 도저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내 대기업 중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5천만원 1억씩 됩니다. 자 중소기업들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대기업 중에서 정말로 올인을 해서 한번 인생 승부를 한번 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만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 10억을 배팅을 했는데 이 종목에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고액 자산가들은 원합니다. 100% 200%를 먹더라도 그런 종목을 추천해달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타는요. 제가 1000% 수익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1억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억 등을 하는 종목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삼성전자가 30% 이상씩 연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종목은요. 매년 영업이익이 30% 잠재자산이 30% 이상씩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신분은요. 이 종목 올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만한 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자 잠재자산이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인데 여태까지는 이 종목이 2만 5천원을 깬 적이 없어요. 2만 5천원은. 그런데 이번에 종업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2만원을 깼습니다. 2만원을 깨서 지금 약 70%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추천주의입니다. 지금 벌써 70%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아직도 선전 못하신 분은요. 이 종목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라.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종합주가가 그만큼 반등을 했으니까 약 추천하고 난 다음에 7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지금 10%도 못 먹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러면은 뭐 7만원 10만원 까지 지금 뭐 급등을 할 것이냐. 이번에 2만원을 깨기 시작을 해서 33,000원 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7,80% 이상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다시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이 종목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됩니다. 만원 이하. 자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2만원을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텐데요. 제가 맥시멈 7,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자 7,000원을 잡게 되면요. 자 지금 현재가가 3만 2,000원이 넘는데 이 종목이 다시 7,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18,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만원까지는 무조건 빠지게 되고요.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7,000원에서 강한 매수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7,000원까지 잡은 겁니다. 7,000원까지 잡았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그냥 이거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십시오. 삼성전자에다가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갖다 버리고요. 갖다 버리시고 이 종목으로 그냥 올인하십시오. 삼성전자에 올인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10년, 20년 길게는 이 회사의 기업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을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한번 차액을 먹겠다 하시는 분은 7,000원에 사서 7만원에 파십시오. 제가 목표가 7만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7,000원에 사서 목표가를 7만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약 1000% 아닙니까? 자 7,000원에서 2,000원만 더 빠지면 5,000원이 완전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지금 3만 2,000원이 넘습니다. 이 종목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7,000원을 터치하는 구간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립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7,000원에 사서 7만원에 내다 팔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10억을 뱉은 걸 하게 되면 100억이 되는 겁니다. 100억 100억이 되는데 제가 추천금액 1억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50% 할인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무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나는 종목도 제가 무료 추천을 다 해 드리기 때문에 돈 벌고 싶고 인생을 바꾸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5,000원을 깨고 7,000원을 깨면 5,000원이 완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 이 종목의 잠재자산 4만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돈 버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동영상으로 다 링크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잠재자산 정보를 알게 되면 주식의 꼭지 목표가 그 다음에 바닥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포스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에 배신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이라고 이제 포스트가 4월 13일 나왔죠.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습니까. 174탄 한 달째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삼성전자 파셔라. 삼성전자의 배신이 또 한 번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먹어봐야 지금 10%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빨리 삼성전자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곡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묶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이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나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을 한다라고 해도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 달 넘게 지금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서부터 주중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만남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나 찾아온다고 제가 만날 수는 없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꼭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 가입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미리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0년 제2의 IMF 2020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 IMF가 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듬해 언제 올 것이냐 제가 이번에 정확히 첫 번째 찍어드렸죠.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국민 제2의 IMF 어려운 위기를 이제 겪게 될 것이고요. 세계 대공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만한 가치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받을 생각입니다. 돈 없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주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주익률입니다.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지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너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2의 IMF 그리고 세계대공항이 온다 이거를 제가 이미 6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준비를 했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저희 카페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걸 보시면서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제2의 IMF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2월 26일날 글을 썼습니다. 자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 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 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매일 그 사람들 방송 듣죠. 자 들으면서도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금융위기에 대한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예측을 해드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합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했죠. 많이 반등했는데요. 이제 제2의 신호탄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미리 준비하신 분들한테는요. 엄청난 호재다. 엄청난 대공황이 호재로 바뀌는 거죠. 자 저희 카페에서 돈 버는 비결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인율 제 방송을 보시면서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우겠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길을 열어놓은 드립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육비가 몇천만 원 됐는데요. 지금은 그 몇천만 원 이상이 넘습니다. 왼쪽에 제 수인율 보이시잖아요. 하루에도 5천만 원 1억씩 버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용의는 있는데요. 의사가 있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멤버십 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 카페 회비 안내 여기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포스트가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 글을 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탄이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무료 추천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요. 돈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국민기억 관상에서 새롭게 구인구직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에서 활동하실 목회자 그 다음에 송기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신학대학을 나오고 취직활동을 못하시거나 능력있는 분들이 이와 유사한 관련 업종이 있는데 재테크로 부가 수입을 누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유튜버에서 활동하실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원하실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시리즈 이 종목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추천종목이기 때문에요. 고액자산가들은 이 종목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훗날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